자 리븐 카운터 트린다미어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얘 일단 패요 그냥 그냥 때려요 그냥 때리면 트린다미어가 이겨요 이거 키고 달려갑니다 왜냐면 저거 빠졌죠 젤리드 아이고 얍 얍 어 이거 나이스 깔끔했다 야 이거 곡만 피하면 돼 그렇지 야 공만 피하면 된다니까 아이고 멍청이 퍼블 아우 씨했어 저만해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왔는데 이렇게 저거 큐 하하우 으아 으아 춥고 싶지 않아 나이스! 꼭 안 맞춰도 되거든 멍청이가 큐를 맞출 거라 생각했나 몇몇 일어납니다 오케이 컷 이제 이 날은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르바이트